군다의 소형 SUV HRV를 선보였다. 갓 스포티한 디자인과 상품성 개선을 통해 새롭게 공개됐다. 군다 코리아 대표 정우영은 24일 스포티한 디자인과 상품성을 개선해 더욱 업그레이드된 뉴 HRV를 출시하고 이날부터 본격 시판에 나섰다. 군다는 새롭게 출시된 HRV에 대해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내외관 디자인을 적용해 감각적인 우드 크로스 오버로 재탄생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넉넉한 2열 에그룹 및 헤드룸을 갖췄으며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한 2열 매직 홀딩 시트 기능을 탑재해 본격 최고 수준의 적재 공간 활용성을 실현했다. 뉴 HRV의 전면 디자인은 솔리드 윙 타입의 다크 브롬 프론트 그릴이 적용되어 스포티한 감성을 선사한다. 특히 프로젝션 헤드 랭크 및 LED 주간 주행 등을 새롭게 탑재해 기능성과 고급감을 향상시키고 강인한 인상을 준다. 리어 톤, 시그널과 푸진 등의 렌즈 컬러를 그레이 톤으로 변경해 한층 모던한 감각을 살렸다. 인테리어는 전체적으로 블레의 톤을 유지하면서 더블 스틱치로 마감된 천공 가죽 시트를 새롭게 적용하여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업그레이드 됐다 1열 시트는 숄더 라인 및 쿠션을 개선해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정적인 착조감을 제공한다 뉴 HRV는 이전 모델과 동일하게 혼다의 혁신 기술인 센터 탱크 레이아웃 센터 탱크 레이아웃 설계를 적용해 동급 최고 수준의 승차 공간과 적재 공간을 실현시켰다 특히 뒷좌석에 적용된 집업 방식의 2열 매직 홀딩 시트 기능을 통해 화분, 캐리어, 유모차 등 수직으로 세워 실어야 하는 물건을 2열 승차 공간에도 효율적으로 적재할 수 있다 여기에 간단한 조작으로 넓은 적재 공간을 확보해주는 뒷좌석 6대4 홀딩 기능을 사용할 시가구, 자전거와 같이 부피가 큰 짐도 보다 편리하게 적재가 가능하다 뉴 HRV의 파워 트레인은 1.8L 직렬 4기통 IVTC 엔진과 보다 정교해진 무단 변속기 CVT의 조합으로 최고 출력 143pc, 최대 토크 17 5kg, M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폭함 연비 11.7km, 도심 10.6km, 고속도로 13 4km의 동급 대비 우수한 연비를 실현했다 이밖에 7단 수동 변속이 가능한 패들 시프트를 채용하여 운전자가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주행을 즐길 수 있으며 3가지 모드로 변환되는 멀티 앵글 후방 카메라와 킬 스타트 어시스트 HSA, 급제동 경보 시스템 ESS 등 다양한 안전 보조 시스템을 탑재했다 권영기 혼다 코리아 상품기획팀 팀장은 새롭게 출시된 HRV에 대해 콤팩트 SUV이자 감각적인 크로스오버로 재탄생한 HRV는 차원이 다른 공간과 높은 활용성을 선사하는 모델이다며 뉴 HRV를 더 많은 고객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뉴 HRV는 화이트, 실버, 모던, 스틸, 총 3가지 색상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판매 가격은 3,190만원이다 한편 혼다 코리아는 이번 뉴 HRV 출시를 기념해 오는 24일부터 4달 30일까지 뉴 HRV 신규 등록 고객 및 재구매 고객 대상 특별 프로모션을 마련한다 뉴 HRV 신규 등록 고객일 경우 주유비 100만원 또는 금융 프로모션 혜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공식 딜러사를 통해 혼다 자동차를 구입한 고객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좀비 속 형제, 자매가 뉴 HRV를 구매한다면 재구매 혜택으로 주유비 100만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재구매 혜택으로 주유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